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에서 양도소득세를 상담하고 있는 황혜윤 조사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세대의 주택 비과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데요. 1.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파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받고 5년 임대 후 나중에 파는 임대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주주택은 지역이나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주택 파는 시점에 임대 중인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A, B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A는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했고 B는 임대 중이라면 B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대 중인 상태에서 A를 팔면 A의 양도가액 9억 이하 부분 양도차익은 B가 세대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인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A만 있다면 거주주택 A는 B가 세대고요. 거주주택 A를 팔기 전에 갈아탈 C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A와 C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거주주택 A는 비과세됩니다.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해 살펴볼까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임대 등록과 임대 시장 요건 둘째, 임대 개시일의 가액 요건 셋째, 임대료 등 인상 제한 요건 넷째, 의무 임대 기간 요건입니다. 임대 등록은 시공구청과 세무서 둘 다 해야 되고 양쪽 모두 등록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입주하면 세법에서 말하는 임대 개시일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세법상으로는 아직 임대 개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임대 개시일의 임대주택 기준 시가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 개시일부터 실제 임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5년 이상의 실제 임대 기간 중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부분부터는 임대보증금과 월세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인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물건별로 전부 잘 보관해야겠죠? 시공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해서는 4년으로 해도 되고 8년으로 해도 됩니다. 한편 다가구 주택은 건물이 한 채라 기준 시가가 하나로 공시되지만 임대주택 요건, 즉 임대사업자 등록, 임차인 입주, 기준 시가, 임대료 등 인상 제한, 의무 임대 기간은 가구별, 호별로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료 등 증가율 5% 상한 적용 방법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세법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대 중이던 주택을 19년 2월 12일 전에 시공구청과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했고 이후 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 계약을 하면서 표준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이 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이 되고요. 이 계약서상 임대료 등이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증가율 5%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5% 초과해서 올려도 됩니다. 이후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2019년 5월 작성 표준 임대차 계약의 기재된 임대료 등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으며 전세를 월세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후 임대료 등이 증가율 5% 이내인지 여부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오른쪽 부분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클릭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과세받은 거주주택 양도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 5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받고 양도한 이후에 의무 임대 기간 5년을 채우기 전에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종료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기간, 즉 공시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를 다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5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도로 과태료 없이 파는 경우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 모두 비과세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추징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번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부분도 2019년 2월 12일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인데요.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포함해서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주택은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비과세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 B를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A를 비과세받고 팔았습니다. 이후 주택 C를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 B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C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C주택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에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C는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을 팔 때 보유중이던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기간 끝나고 최종 한 주택이 된 상태에서 팔 때 비과세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 B를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A를 팔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종 한 주택인 B를 5년 의무 임대기간 채우고 팔 때 B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되는데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전 거주주택인 A를 양도한 이후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만 비과세되고 A를 팔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B의 집값이 B취재길부터 거주주택 A를 팔 때까지 3억 올랐고 A 팔고 나서 B 팔 때까지 2억 더 올랐다면 거주주택 A 양도일 이후 추가로 더 오른 2억은 비과세되고 A 양도일까지 이미 올라 있었던 3억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